이중 씨는 세라튜브 홍보인가요? 네, 저희 채널명이거든요. 세라맨이라고 삼촌을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요? 제가 적십자 홍보기획팀에서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영상 속에서 제가 세라맨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요즘 회사에서 너튜브 그거를 하신다고요? 네, 맞아요. 촬영부터 편집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중에 좀 힘들었던 거나 재밌었던 점 있으신지요? 코로나19 이후에 제가 지코님의 아무노래 가사를 개사를 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을 짧게 올렸었어요. 그래요? 힘으로 손 꼼꼼히 씻어 나갈 때는 마스크 착용 건강거리 2m 지켜 휴사 역시 마주 앉지 말고 세면 회의 보고 싫어 좋아요 누르... 황인경 씨는? 세라튜브... 홍보인가요? 네, 저희 채널명이거든요. 채널명이에요? 답은 모르겠고요. 답은 모르겠고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